자세히 볼게요 푸릇푸릇한 나무들 봐 으응 보기 좋아 싱그러운 햇살 나만 이렇게 느끼겠지? 다 올려주시면 아 나 해야지 다시 마음먹을 때도 있고 여기 모이신 다섯 분 모두 다 자발적으로 좀 개발을 원해서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동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자 그러면 한번 3월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마모님께서 유튜브를 17개를 17개와 릴스 13개인가요? 14개? 아 그러네 구독자도 늘었어요 네 이제 10만을 달려가주잖아요 진짜 그렇죠 너무 소중했던 느낌? 그 한 달 자체가? 그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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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오늘의 승리를 통해서 일단 4위권 싸움, 챔피언스 리그권 싸움에 있어서 분명 유리한 분들을 한 걸음 더 타가서 드리겠습니다. 영어 이름 부르는 게 나아. 경식을 없애자. 경식이 없으니까. 저는 에이미로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대박. 나도 이런 느낌이 오히려 좀 더 귀여운 것 같은데. 근데 보면 이렇게 그거를 내게 음 그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